이 민지! 이 민지! 이 민지! 어! 아... 미쳤냐? 자는 줄 알았지 우리 오늘 수업 안하고 영화 봤다? 못 봤게 밥 먹었어? 생각 없어 야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나랑 못 자 밥 나도 안 먹었는데 밥 싫으면 피자 먹을래? 피자 나 간다 떼줄까? 떼줄까? 됐어 떼면 금방 떼 아 쪄 적당히 좀 깝치지 눈치도 없냐? 고마워 맛있어 놀아 안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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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